자 다음은 이제 행정행위입니다. 강화사 행정행위 개념 요소인데 뭐 이건 답안지에 쓸 일은 거의 없네요. 왜요? 쟁송법상 처분만 주로 쓰죠. 그래서 이건 약 가볍게 한번 보세요. 구제사실에 대한 법 집행, 법적 효과, 권력적 단독 행위, 공법 행위. 처분 개념이 중요하죠. 이거 쓸 일 많지 않아요. 처분은 담기해야 돼요. 처분 등이란 등은 뭐예요? 재결입니다. 재결. 행정처 행위는 구제사실에 대한 법 집행, 공권 행위 행사 거부, 이 밖의 이해 준환 행정작용 및 재결. 이 재결이 등이에요. 판례는 처분 개념에서 국민의 권리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봤다.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론설, 이원설이 있다. 형식적 행정행위에서는 일본 이론인데 취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은 처분 개념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처분 개념만 암기하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권력적 사실행의 처분성은 우리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죠. 수거 폐기 그쪽에서 한번 냈죠. 교도소장의 누금 녹화 적기현 씨,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를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적 사실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처분이다. 처분에 해당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신검열,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권력적 사신행위죠. 행정처분이지만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헌법성은 긍정했죠. 왜 그래요? 개방하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협의의 소액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헌법성은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항공소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치매의 반복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변호사 시험은 공법 통합형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헌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지식을 같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이 키워드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서신검열. 서신자도 동그라미 칠까요? 서신검열. 그런데 여기서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서 헌법성은 긍정한 바 있다. 보충성도 기억해야겠네요. 권력적 사실행의 처분성. 증점이름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뭐라?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 건 침해가 이미 종료해서 협의의 소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적 사실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파트죠. 항공소원의 대상은 되나? 일반 처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사실에 대한 불축적 다수인. 이게 일반적인 거죠. 불축적 다수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항공소원 제기? 가능하죠. 횡단보도 사건. 물적 일반 처분. 처분성을 긍정했으나 지하상가 상인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걸로 봤습니다. 반사적 이익이죠. 원구적 교육을 부인한 바 있다. 횡단보도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축적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살해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일반 처분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제삼유 범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안 뺀 이유는 법적 모의고사에는 지저반원 문제도 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실현은 났습니다. 제 학생들한테도 필요하니까. 종료유권자령설, 휴가자령설 일반적 법의 해석 방법, 일반적 법의 해석 방법론 뭐예요? 사비니의 법의 해석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죠. 입법자가, 입법 취재가 뭐냐? 체제 형식, 문화, 물리적 해석, 그렇죠. 불분명하면 유기적 해석이죠. 여기는 행정부대의 주된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합내적 해석, 이게 유기적 해석이죠. 그걸로 구별이 불가능하면 당의 행위의 성질, 보충적 해석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본권 관련성. 자, 판례만 적어주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법규의 체제 형식, 문화, 행정부대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의 성질. 여기는 밑줄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행정부대의 주된 목적, 특성, 모두 고려. 법규의 체제 형식, 문화. 이건 다 안개해야죠. 나중에 키워둔 법규, 분야, 성질. 나머지는 가볍게 읽습니다. 위법성 심사 방식. 한두 줄만 쓰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독자적 결론 도출. 판단 대체 방식. 또는 완전 심사 방식이라도 모르죠. 재량 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 도출함이 없이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그 기준은 뭐냐. 자, 기속은 판단 대체 방식. 재량 행위는 제한적 심사 방식.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판단 여지는 우리 선택형 지문에서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례로 물어보기는 조금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사법 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는 판단 여지 아니면 특별 권력 관계일 겁니다. 통치 행위는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고도의,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전기정의요.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 이거 두 문자 알아두십니다. 나중에 밑줄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법원의 사법 심사가 배제 또는 제한된다. 배제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제한된다고 보는 거겠죠. 구별 여부. 자, 판례는 고대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 정기정. 판단 여지 개념은 인정했어요. 근데 그냥 일탈 남용으로 판단하죠. 앞에서 본 계획 같은 경우는 형량 명령, 형량이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일탈 남용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판단 여지의 개념을 인정했는데 마지막에는 일탈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고도의,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죠. 불확정 개념에서 판단 여지가 문제야 된다. 알아두세요. 판례는 일탈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념은 인정했는데 이 정도.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 범위 한 개. 자, 이게 타시험에서 나온 건데 우리 선택형 지문에도 이걸로 나왔죠. 여러분 선택형 기초로 한번 풀어봐야죠. 기본적으로. 기초로 나중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긴 하겠네요. 제가 시간이 되면 직접 찍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헌법도 행정법 헌법 기초를 한번 정도 찍어서 올릴게요. 자,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건축업가 거부되었네요. 여기서 사법심사 가부 가능하냐? 한계를 논하시오. 재량은 헌법 재량은 행정성법 27조에 따라서 일탈 남용을 당연히 심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량 문제면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면 판단 여지가 문제가 된다. 비구 예 정 두 문자 함께합니다. 효과 1개 존중 법원은 행정체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계를 넘으면 위법사의가 될 수 있다. 교과서 검정에서 특히 이런 유사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11조 사항을 이거 판단 여지로 볼 것이냐?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다. 중요성은 좀 많이 떨어지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선택한 질문이 한 번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정도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실무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판례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시험에 내기 힘들어요. 비구 예정 어디에 해당되는지 인정 범위 정도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외적 승인이 중요하죠. 허가는 뭐 거의 안 나오죠. 강화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수 승인이 왜? 기본권 관련성이 크죠. 특허는 재량 구비는 상대가 되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다음 예외적 승인 여기가 중요하네요. 갑은 개발지원구역 내에서 폐기물 설치를 위해서 권한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어요. 법적 성리를 검토해라. 자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 유예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적으로 금지한다. 억제적인 한 편을 쓰기도 하는데 더 정확한 편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원칙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억제적 금지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해주는 행위다. 대부분 수익적 행정 행위이고 독자적 판단이 필요하죠. 따라서 대부분 재량 행위입니다. 판례도 개발지원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재량 행위로 본바 있다. 판례가 중요하네요. 사회적으로 유예 억제적 금지 원칙적 금지라는 단어로 채연하세요. 원칙적 금지라는 말이 가장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허가는 무슨 금지예요? 예방적 금지죠. 예방적 예방적 또는 일반적 금지입니다. 예외적 승인은 원칙적 또는 억제적 금지죠. 그렇게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개발지원구역 내 사회적으로 유예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해제하니까 예외적 승인이고 사회적 유예이성과 공익리익 형량을 해야 되니까 재량 행위다. 좋습니다. 원칙적 금지다. 조문이 있으면 기록 자료에서 조문을 찾아서 원칙적 금지라면 예외적 승인으로 끌고 가십니다. 허가, 특허 대부분 특허가 나오죠. 특허는요. 여기는 뭐 할 필요도 없네요. 두 단어만 알면 됩니다. 허가인지 특허인지 설권성, 공익관련성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고 형성적 행정행위 중에 대표주자죠. 대부분 재량입니다. 설권행위로서 형성적 행위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공익관련성이 큽니다. 개념표정은 설권성이에요. 그리고 공익관련성이 크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법적 성질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권성과 공익관련성이 큽니다. 가급상 특허다. 핵심 키워드가 나왔네요. 설권성, 공익관련성 나머지는 형감팬 자갑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인가 최근에 뜨고 있는 부분이네요. 경계학원 이사의 의결을 거쳐 갑을 임원으로 선출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추임 승인 이게 인가죠.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최근에 오국공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탄필 법률적인 행위를 보충, 효력완성 형성적 기속재량이 있다. 효력발생 요건이다. 보충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는 효력을 완성시켜준다. 나머지는 형감팬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떠드니까 이거 거의 강의하는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이어폰을 끼고 이동하면서도 들어도 좋겠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책에서 봤던 내용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기본행위, 이사회, 임원선출행위의 효력완성, 강화성인 거다.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조합설립결의 공용안건 내용이네요. 이건 사실 문제입니다. 노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추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이건 강화성인가라고 했죠. 이거 강의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봅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결의를 다투네요. 설립인가 전 인가 후 소외중료는 뭐냐? 소외중료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 경우는 민사라는 합동행위죠. 민사성으로 다툰다. 인가 후 설립인가가 행정주체의 질을 보유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 따라서 처분이니까 항구로 가겠네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설권적 처분 인가 전에는 조합설립결의 하자인으로 민사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으로 가야겠죠. 인가 후 설립인가 처분 설권적 처분은 항구소송으로 다툰다. 민사 일종의 설권적 처분 여기다 항구라고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항구소송으로 간다. 설권적 처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형가펜 형가펜 치기 전에 이거 작업하세요. 밑줄은 너무 다 글 필요는 없지만 주변을 같이 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꼭 밑줄 작업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무제 취소 금액이죠. 볼 필요 없어요. 중대명백설로 가면 됩니다. 이 학설 논의를 쓸 만큼 우리 시험은 여유롭지 않아요. 연결적인 소급표.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네요. 당의 사건 했거나 신청했던 동종사건 그리고 병행 중인 사건 이때 일반 사건에 더 미치는 대법원 원칙 소급표 인정 예외 제소기간이 도가돼서 불가능이 발생하면 부정 헌재는 원칙 부정 예외 권리구제 요청이 훨씬 더 클 때 소급표 인정 뭐 이건 헌법에서 배운 거니까 그냥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거점이 되는 단어 정도를 일반 사건의 소급표에 미치느냐 대법견에 그러면서 연상시키는 거예요. 원칙 긍정 예외 부정 예외 제소기간 도가 이 정도만 체크합니다. 근간행정처벌이 효력이네요. 문화세대능력당금 부가처벌 헌재 위험결정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해요. 취소를 제기했을 때의 인용 가능성 그럼 소송요건과 번화판단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대법원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8개월 전에는 특별한 사죄이 없나 객관적으로 면발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조례 근간처분은 취소서에 불과하다고 본 적이 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위험법률 근간처분은 뭐에 불과하다? 취소서에 불과합니다. 왜 그래요? 위헌성 여부가 권한이 있는 기간에 의해서 위험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백성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위헌결정의 소고표입니다. 근간처분의 회력 위헌결정에 의해 제기하는 일반 사건은 불가정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고표가 미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 가능하다.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간 집행력 무조건 압류로 나와요. 판례가 압류니까. 서장은 과세처분했고 그 후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장이 압류처분했는데 효력이 어떠냐. 결론부터 알아야 돼요. 쟁점은 위헌결정 이후의 집행력인데 판례가 부정해서 당연 무효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하죠. 부정서. 나머지는 형합행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불가정력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네요. 그리고 취소사유라는 거 집행력 압류처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물론 여기에 조금 더 찾아도 됩니다. 취소에 불가해서 공존했고 재생에 도감한 불가정력이 발생 유효함으로 근간행전처분은 적법을 받은 견해 연결정 이후의 집행력은 연판이 기속력에 반함으로 절차 진행할 수 없다는 견해 뭐 나중에 동그라미 더 치고 싶으면 치세요. 취소하니까 공정력 불가정력이 발생했으면 유효 따라서 적법 연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니까 절차 진행할 수 없다 더 치고 싶으면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학설까지 여러분이 체크 안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다수의견 다수의견만 쓰면 돼요. 유효결정 이후 과세처분이 유효결정 전에 있었고 재소기한 경과로 채권 확정 집행원한 체납처분에 별도 유효결정이 없는 경우에 당연 무효다. 결론 당연 무효 유효결정이 효력에 반한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별도 유효결정이 없을 때 당연 무효을 받았다. 여기 밑줄을 좀 더 긋는다면 인정하는 건 유효결정 기속력에 반한으로 부정이 타다.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유효결정 이후 처분에 집행령을 인정하는 건 유효결정이 기속력에 반한다. 부정 명문 바람직 의미 다 통하죠. 지금 하니까 의미가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서로 가야겠죠. 기속력에 반한다는 표현을 써주는 게 좋겠네요. 입법론을 제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집행령 인정 여부 집행령 부정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다. 의미가 통하죠. 지금 제가 단어만 얘기해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쉬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